그러면 요거 16비트로 가는걸 한번 다시 하고 솔로 스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솔로를 어떻게 하냐면 1,2,3,4를 내가 사올수께요. 그러면 넘어가는거야. 가고 솔로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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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같이 한번 하고 끝! 처음엔 기본 비트 좀 가다가 자 그러면 한번 해볼께요. 처음엔 그럼 같이 흔들어갈까? 예! 예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